보다 보면 어느 정도 스트레스 효소가 될 수 있죠. 그렇습니다. 블레이클리가 슬금슬금 접근하면서 이 원앤덩크를 꽂아넣고 이 제도가 가로채게 하면서 블레이클리의 길을 살려주기 시작했습니다. 확실히 이 덩크 두 개로 부산 KT는 완벽하게 분위기 반전에 성공할 수 있겠네요. 그렇습니다. 상당히 그것도 두 개에다가 시원한 덩크 슛으로 지금 득점을 만들어냈거든요. 그러면 선수들이 4기가 많이 올라간다고 봐야 되겠죠? 그렇습니다.